전국인식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만났습니다. 오늘은 수능 나침반 여섯 번째 제목은 한 달 후에 봅시다. 한 달 후에 뭐가 있어요? 뭐가? 6평이 딱 한 달 남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우리 친구들에게 한 달 후에 우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한 달 후에 우리 이런 상태를 만들자 라는 얘기를 좀 해주려고 캐스트를 찍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선생님 6팩을 출시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는데 6팩을 하고 있는 친구들 6팩 선발대에게 하고 싶은 얘기고요. 둘째는 이 시기가 너무 힘들어. 이 시기가 나 지금 요새 공부 되게 안 되고 내 수험생활에 가장 어려움에 처했어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작! 우리 6팩 선발대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일단 선생님 개인적으로 강사 직출 모의고사 올해 11년 차인데 이것의 결산 모의고사만 친다고 아니면 BTK 같은 어떤 커리큘럼만 한다고 공부가 충분히 완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말 제대로 소화하기만 하면 충분한 내실 있는 공부가 진행될 수 있다 정도의 분량으로 그러한 구성으로 여러분에게 자기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 게 6팩이에요. 그 말인 즉슨 선생님이 이 6팩 프로그램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어...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음... 선생님의 가장 친한 지인이 만약에 수험생이면 6팩을 줄 거예요. 하라고. 어... 선생님의 딸래미? 아직 일시가 한참 남았지만 그런 마음이에요. 알겠지? 그런 마음으로 내놓은 건데 그걸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소중한 선생님의 인연이라니까. 근데 그 선발대가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첫째, 완주는 무조건 좀 하세요. 완주라는 건 뭐냐면 다 안 하고 풀다 마는 거. 그리고 미완주. 다 풀어라. 그리고 오답 꼭 해라. 그리고 내가 어떤 지수로 팩을 했으면 1주차, 2주차, 3주차는 다 해라. 6개의 패키지니까 6번에 완주할 수 있거든. 매주 끌어 시간제고 응시까지 꼭 좀 해라. 이게 완주예요. 완주가 왜 필수냐면 완주를 해야 결과에 대한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6평을 치고 나면 우리가 모두가 6평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할 텐데 이게 진짜 의미 있고 힘 있는 평가가 되려면 이 평가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말이 어렵죠. 결과는 완주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예를 들어볼게. 내가 6팩에 수혈을 다 했어. 그런데 6평은 망했어. 이것도 괜찮아. 괜찮다니까. 내가 6팩에 수혈을 다 했어. 진짜 열심히 내 걸로 소화했어. 그래서 다 맞았어. 수혈이 다 맞았어. 이런 근거가 필요하다니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어. 다 했기 때문에 잘 되었어. 다 했는데 다른 이유로 잘 됐어. 이건 좀 슬프다. 그치? 그런데 다 한 사람만 그것을 알 수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 특히 공부하고 주로 하는 게 공부니까. 공부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됐어 안 됐어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학원 그냥 다니다 보면 실력 조금 늘죠. 문제 막 풀다 보면 실력 좀 느니까 그냥 그렇게 내가 실력이 좀 늘어서 뭐 이렇게 시험도 잘 칠 땐 잘 치고 뭐 칠 땐 뭘 치는 그냥 애매한 모호한 이렇게 좀 두루뭉술한 채로 보통 공부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만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딱 보여요. 그러면 빠르게 성장합니다. 6팩 이전에 선생님이 비트케이나 실머로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왜? 충분한 양이 아니니까. 이걸 다 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확신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커리큘럼 분량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짜임새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걸 선택한 선발 때 여러분은 완주를 꼭 좀 하세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은 6평을 평가할 근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목표는 확신이에요. 하반기 되면 다들 흔들려. 특히 페이스 좋던 친구들도 결국에 이제 목전에 다가오면 아 우리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이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그 파이널이 그 자체로 큰 어떤 위기를 불러옵니다. 집중이 잘 안 돼. 불안감이 그냥 내적으로 커져요. 그런데 난 이걸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과정을 밟았고 적어도 이것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은 확신이에요. 하반기에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목입니다.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할 만큼 했다라는 마음이거든? 그건 아주 중요한 확신이에요. 나 내가 할 만큼은 다 했어. 이런 것들이 확신의 종류에 속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 식스팩 진짜 다 소화했어. 이런 게 진짜 좋은 확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완주 좀 하세요. 완주. 힘들 수 있어. 학원에서 매일 보고 모여서 관리도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가는 게 더 쉽게 더 진행될 수 있지만 인강판을 내놨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걸 좀 꼭 좀 해달라고. 얼마 안 남아서 한 달 후면 결과 나와요. 알겠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한 달 후에 봅시다. 두 번째 우리 학생들은 두 번째 학생들은 좀 힘든 사람들. 지금이 딱 힘든 사람들. 식스팩을 하는데 힘들어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두 번 경청하세요. 힘든 친구들 좀 모여봐. 모여봐. 왜 힘들어요? 아예 뭐든 오래 하면 힘들지 뭐. 그리고 이제 결과가 바로바로 안 나오면 힘들죠. 내가 한 달 공부했으면 성적이 한 30점이 올라줘야 되는데 등급이 하나씩 올라지고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 그러면서 막 추임새도 생기고 리듬이 생겨서 상승곡선을 자연스럽게 그려나갈 수도 있을 때 이게 정체에 대해 홍보는 했는데 자꾸 점수는 그대로인 것 같고 이러면 이제 좀 힘들죠. 시기적으로 그래. 몇 달 공부한 사람이 대부분 일 것이고 지금 그렇죠? 그리고 대학교 간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고3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를 이제 쳐가지고 약간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하여간 5월이 쉽지 않은 달이거든. 특별히 내가 지금 힘들다라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첫째, 버텨라. 여기서 무너지면. 무너지는 건 별거 없어. 그냥 일상에서 이탈하는 거죠. 버텨라는 건 하던 대로 루틴을 깨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공부 시간 정해놓은 그 시간에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되고 공부하기로 한 강의 수강하기, 오프라인은 온라인은 강의 수강하기로 한 그 시간에는 강의를 수강하세요. 이게 깨지면 나중에 내가 5월에 안 했어.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 앞전에 했던 것들도 도매꿈으로 같이 넘어가요. 버텨야 돼요. 무조건 버티세요. 그리고 둘째, 뭐라도 남기세요. 뭐라도 남기라는 말은 이런 말이야. 흐지부지하지 말라는 건데 적어도, 적어도 내가 이건 했어라는 것을 남기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봐. 적어도 내가 수원만큼은 좀 했어. 내가 기출문제, 사전문제, 200문제는 진짜 힘들었는데 그걸 다 하긴 했어. 이런 거. 내가 특정한 어떤 과목의 특정 강의를 완강하고 오답하고 확실한 복습까지는 진짜 했어. 이게 전범위에 걸쳐서, 전과목에 걸쳐서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과정 속에서 남기고 아, 이거는 이르면 안 되겠다 싶은 걸 골라서라도 의식적으로 뭐라도 남기세요. 아마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봐.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특정 과목이 나한테 내가 주무기인 과목이 있잖아. 그런 건 왜 주무기가 됐지? 나한테 좀 이렇게 나를 방해해. 나의 인생에 방해가 되는 과목도 있고 난 이 과목은 적어도 탐구 과목 하나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그런 게 왜 생긴 것 같아요? 타고난 거예요? 부모님이 막 그냥 물려주셨어요? 유전자로? 그런 게 기질은 있겠지만 어느 특정한 시기에 되게 밀도 있게 공부하고 밀도 있게 학습해서 내 걸로 만든 거거든. 그게 나의 큰 무기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죠. 그러니까 그러한 근거를 자꾸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거야. 설령, 뭐라도 남겼는데 내가 수헌만은 정말 제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게 나의 수투보다 수헌이 훨씬 나에게 효자 과목이었는데 수헌을 망했어.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왜 망했는지 결과, 그 원인 알 수 있거든. 그러면 금방 회복돼요. 그러한 결과를 남기지 못하고 뭐라도 남기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그러면 이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갇혀버려요. 육평을 끝내고 너무 많은 친구들이 청산의 길로 갑니다. 딱 잘라내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그 마음 알죠. 왜?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어야 이 우울 안에서 좀 탈출하지. 그런 마음 이해는 되는데 버리면 안 되거든 사실. 옥석을 가려야 된단 말이죠. 리셋을 해요. 청산이 그 리셋으로 이어지죠. 새로 세팅하는 거예요. 겨울방학에 봤던 책을 심지어 막 다 버리기도 하고 기출 봤던 거, 프린트 이런 거 다 갖다 버리고 아니면 쌓아놓죠. 그리고 새 교재 시키고 하반기에 생 커리큘럼을 타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청산과 리셋으로 오면 수험이 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옥석을 가려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뭐라도 남겨야 돼요. 어쨌든 봐라. 리셋을 하잖아. 그러면 그것도 리셋해. 왜? 그것도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는 확률이 높거든요. 몇 번 반복되면 그냥 목전에 수능이 와 있고 마지막에 어떤 니즈들이 생기냐면 골라주세요. 저한테 딱 맞는 것을 원해요. 기출은 이것만 봐도 될까요? 실무는 일주일에 두 번을 하면 될까요? 실무를 몇 번 하고 엔진은 무엇을 할 것인지는 자신의 학습 상태랑 자신의 가용 시간을 보고 본인이 이제 그냥 최선, 최적의 상태를 본인이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것만 하면 되나요? 뭐라도 그렇게 이것만 하면 된다고 말해 주세요. 라는 기대감의 표현인 거지. 이미 자기 내적으로 많이 허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푸라기라고 선생님이 그래서 표현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거라도 주세요. 여러분, 그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뭐라도 남겨야 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마시고 아시겠죠? 버티세요. 뭐라도 남기시고 그러고 나면 6평치고 결과가 좋건 안 좋건 아, 내가 이건 했어. 그걸 출발점으로 다 시작하면 돼요. 알겠죠? 6평 이후에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이런 어떤 경향이 막 생겨나는 것 같아 이러면 자, 선생님이 이걸 6평 한 달 전에 얘기해주고 있잖아. 이 퀘스트로 다시 돌아오세요. 아,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그때 가서라도 지금 하세요, 근데. 그때 가서라도 아, 내가 상반기에 이런 공부를 했지라는 걸 발견하시고 살려내고 이어가야 돼. 알겠지? 그것이 대부분 나 근데 이런 괴로운 상태에 빠져들고 자연스럽게 수험 대열에서 이탈을 하기 때문에 조금 지금 선생님이 이런 얘기하는 정도만 바짝 해도 전체적인 학습의 어떤 리듬감에서는 상위권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기대감 가지고 자, 이번 퀘스트 찍어봤습니다. 두 부류 공통일 수도 있어 식스팩 선발 때 여러분 강한 애정과 확신으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불러 넣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라도 지금 하고 싶은 지푸라기라도 좀 잡고 싶은 심정이 힘든 친구들 힘내시고요. 우리 한 달, 5월 좀 꿋꿋하게 버티면서 6평으로 가봅시다. 6평 이후에 찬란한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해보시고 또 봅시다.